그 다음에 이리와 멀리서 개구리 잡는 것 같더만 개구리의 비명소리가 아까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개구리 잡았어? 그 뭐야? 두꺼비야? 그 왜 있잖아요 개구리 비명은 어떤 소리냐면 이거 이거지 이런 소리 개구리 잡았다 우리 코코의 치명적인 앞니발 한번 보여줄까? 뭐 앞니 보여주기 네 진짜 이제 맛만 받으면 됐어 응 고추 주자 먹을만한 침 먹었거든 미사진 야 investments 받은 joystick ㅋㅋㅋ 설탕으로 있어 응 장난친다 설탕아 설탕아 오늘은 애용야 이리와 창아 다행이다 제가 자꾸 가잖아요 귀찮게 이렇게 가잖아요 해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 귀찮지만 놀아줄게 벌러덩 한 번 해줄게 됐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뽀뽀한다냥 뽀뽀한다냥 그 꼬리찌 팔찌 발찌 아니죠 꼬리찌 일로 와보세요 소담씨 눈치챘네 역시 돌소담 니가 좋아하는 돌 소담이 돌 근데 잠깐만 여기 누가 새똥을 싼거 같은데? 이거 새똥 같아 이거 새똥 더러워 내 냄새로 묻히겠다 넌 내 냄새로 묻히겠다 넌 내 냄새로 묻히겠다 넌 아 이거 짧다 줄이 짧아 니가 짧은게 아니라 니 목이 두꺼워가지고 목이 두꺼워가지고 형님 뿌려 덕분에 내 냄새로부터 물을 감아 물을 감아 물이 좋아요? 국물이 längre 공물빛 용량 개구리야? 개구리구나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이거 어떻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보담아 개구리 그냥 풀어주고 나와 개구리가 진짜 컸어 그냥 나왔어